3, 4, 1, 2, 3, 안녕하세요. 비투비입니다. 네, K컨택트를 맞이하여 비투비가 추천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기획전, K컬레이션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아하! 네, 동남아가 팬들을 위해 쇼피에서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고요. 네, 팬미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대단합니다. 중요한 건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K컨택트에서 비투비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만나요. 지금까지 보호투비 비투비였습니다. 안녕.